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합리와 상식 그리고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보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입니다. 청와대 주도의 어민북송 전말입니다. 11월 15일 오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어민북송 사건의 전후 문제를 따졌습니다.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장관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어민을 북송시킨 사건의 ccbb와 아울러서 법리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천정배 위원의 질문에 대한 장관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정배 위원과 장관 사이의 오고한 이야기는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고 이번 사건이 얼마나 위법적인 그런 사건이었는지 초법적인 사건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이 묻습니다. 이번에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통일부입니까? 김연철 장관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에서 했습니다. 천정배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지 어떤 대외적인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처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천정배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일단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통제화에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우리의 배타적 관할 건 아래에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의 실효적 대한민국 국민이 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철 장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요? 천정배 위원이 물었습니다. 김연철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확정돼야 됩니다. 천정배 위원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 점도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 견에 불과합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귀순 의사에 관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언동, 어민들의 잡힐 귀순이 있었는데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보낸 것은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국제적 인권 단체들이 마땅히 비난할 만한 일입니다. 천정배 국회의원의 지적처럼 청와대 안보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서둘러 북송을 시켜버린 그런 사건은 위법은 물론이고 초법적인 일이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일처리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가 500여 명이나 되는 청와대 비서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비대화와 상대적으로 내각해 무용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련 내각인 국방부와 통일부는 그야말로 거수기 역할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합법이란 측면에서나 인권이란 측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심상정 대표의 주한미군에 관한 발언입니다. 11월 15일 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정액 요구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월 1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초당적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한미군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정의당 당대표는 실상 주한미군은 애물단지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만 주위의 눈과 귀가 있고 해서 동맹인지 애물단지라고 에둘러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가 주한미군은 애물단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주한미군이 제공한 전쟁 억지력 때문에 그런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 대표가 아는지 모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언입니다. 세 번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매각에서 수의계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우연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들로서 유독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캠코 외 위탁 부동산 매각 현황에 따르면 수의계약 현황은 2015년도의 전체 물량 가운데 88.8% 2016년도의 87.1% 그러나 2017년도의 90.1%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92.3%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캠코의 국유지 불화에서 확실하게 수의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 현황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2016년도의 10.1%에서 2017년도의 7.3%로 떨어졌다가 2018년도의 5.0%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정부들로서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급증한 이유는 뭔가 물을 수 있습니다. 캠코는 정치 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쉽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해서 이익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결국 권력을 지는 것도 한번 해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가설과 추측을 해봅니다. 앞으로 신문기자들의 추가적인 취재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취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속속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그런 보도를 기대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14일날 진짜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이란 영상을 보고 신동익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경찰을 압박해서 무마하고 야당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낙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에 직접 대통령이 보고했던 내용 가운데 검찰의 특수부를 거의 폐지하고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내용 그리고 특히 특수부의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사실당 검찰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을 검찰과 상의 없이 대통령에게 직보해서 내락을 얻었다는 그런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은 파장을 진노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만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검찰개혁 이름으로 무엇을 추구한지를 세상에 낱낱이 드러낸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나라일이든 개인일이든 정도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탈이 나고 맙니다. 신동익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오늘처럼 댓글이나 질문을 남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저녁마다 이렇게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역동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공병호TV의 첫 화면에 있는 구독 버튼 바로 곁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상시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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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